경기도가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 보증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 아리백 실현을 위한 것으로 신한, 농협 등 4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1,000억 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 기업, 에너지 효율화 참여 기업, 일회용품 대체제 생산 기업, 기후테크 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며 기후위기 대응 사업자인 소상공인과 협동조합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자금 100% 보증과 함께 연 2%포인트의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